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우리나라 얼굴형이 중안부 긴 얼굴형이나 치조골이 돌출된 얼굴형이 많아서 젊었을 때에는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현상은 이 팔자주름을 맞아서 팔자주름 필러를 맞아서 생긴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팔자주름을 이렇게 올리는 귀족수술을 한다던가 아 또는 그 v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턱을 치는 경우 부작용으로써 콧구멍이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콧구멍이 보인다고 하여도 뻥 뚫려 보이지 않았던 이렇게 아름다웠던 얼굴이 노화가 되면서 인중이 길어지고 콧구멍이 정면에서 점차 보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분 얼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콧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점점 코가 들려져 보인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얼굴 상중하 중에서 파란 화살표에 그 아랫니마는 평평하면서 핑크색 점선원의 윗니마가 볼록한 것이 가히 특급 연예인의 상안면부 비율이겠습니다 그에 비하여 중안부에서는 양쪽 광대 사이의 거리에 비하여 노란 원의 하관 받침이 부족하여 입술 가로 길이가 그 안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즉 입술 가로 길이가 길어지려면 반드시 이 하관 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즉 이분의 얼굴 비율은 빨간 점선원의 중간 3분의 1의 광대뼈 골격이 크고 노란 점선 사각형의 아래 턱뼈가 작은 아마도 2급 부정교합의 얼굴인데요 여기 그 위 그 밑에서 그 앞턱으로 그 귀 밑에서 이 앞턱으로 이어지는 이 턱 라인이 깎여 있고 그래서 여기 2차각이 보이고 있으며 나이에 비하여 여기 마리오네트 볼살 처짐이 보이고 승장 꺼짐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원래 있던 하얀색의 턱 라인을 얼굴 축소를 위하여 굵은 밤색의 라인으로 긴 곡선 돌려깎기 내지는 사각 턱 축소 티절골 V라인 턱끝 축소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광대가 크고 턱이 작은 얼굴에서 이렇게 하관이 작아지게 되면 하관 받침이 허물어지면서 볼살 처짐이 오게 되고 그에 더불어 인중이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 아래 노란 화살표 방향에 승장 한몰이 있다는 것은 턱 끝 이근 손상이 있다는 징표인데 그러면 아랫 입술이 하얀 화살표 방향으로 처지면서 노안의 상징인 아랫니 보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빨이 보인다는 것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무의식적으로 윗입술이 아랫입술과 이렇게 붙으려 아래로 당겨지게 됩니다 이때 코끝은 그대로 있지만 콧볼과 콧날개는 밤색 화살표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콧구멍이 보이게 되는 것으로 짧은 코나 들창코에서 콧구멍이 보이는 것과는 다른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상하꼴이 크고 아래턱이 작은 얼굴 비유는 빨간 벽돌이 크고 노란 벽돌이 작아서 기본적으로 중안부에서 하안부로 흐르는 얼굴인데 턱 끝 축소 수술로 아래턱 맞침을 빼버리면 콧날개가 쳐지면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게 되므로 우선적인 치료 방법은 코끝을 내려서 콧구멍을 덮기보다는 콧날개 올리기를 하면서 인중축소 수술을 하여 콧날개 올리기로 길어진 인중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위턱뼈가 크고 아래턱뼈가 작은 얼굴에서 중년이 되면서 점점 콧구멍이 정면에서 훤히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얼굴에서는 웃을 때 웃을 때 이렇게 콧날개가 올라가면서 콧구멍이 보이지 않게 되므로 가능하면 그 웃는 표정을 자주 지어주는 것이 좋으며 이 아래턱뼈를 축소하는 수술은 하관이 이 밑빠진 독처럼 허물어지게 되면서 비공보임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조심하셔서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